네 안녕하세요 참치의 기타 비린내 시간인가요 기타 비린내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영상 하나 또 한 번 찍어 볼게요 여기 싸가 오피스구요 아까 그 보여드린 빈티지 마틴에 이어서 지금 이 모델 짜잔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아 이거 너무 부담된다 이거 뭐야 이것도 아 이런 이탈 만들고 그래 했었는데 어 그래서 저도 이거 그냥 오 전보네 근데 지금 저희가 블루리치가 판매하고 있는 bg 2500 모델하고는 조금 달라서 저는 그냥 뭐 뭐 전보 바디 기타 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어 네 근데 딱 한번 스트럼을 긁어봤는데 우와 이건 대박 어 단원컨데 제가 쳐본 전보 기타 중에 최고에요 야 깁슨이나 뭐 이런거 다 통틀어서 너무 최고 해 가지고 와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 예전에 bg 2500 모델 2500번 나오기 전에 그때 어 만들었던 거래요 그래서 지금 어 그럼 지금 2500번 하고 브레싱이나 아이 별로 초점 별로 잘 안좋아 잘 잡아봐요 그래서 지금 2500번 이랑 뭐 그런 그런게 좀 많이 다르냐 그 컨스트럭션이나 구조나 이런게 많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 제가 한번 급하게 지금 연주를 한번 해볼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구요 좀 더 가까이 사운드를 담기 위해서 소리가 완전 대박 대포에요 완전 대포 제가 여태까지 쳐본 기타 중에 깜짝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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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